연산군 1기 53건 연산 10년 5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1504년 명홍치 17년 잔교하기를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성평한 때인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데 이는 성평한 때가 오래되면 더욱 두려운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혹 연이나 말을 탔다가 엎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다지 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전조의 임금같이 급히 옮겨야 하는 창황한 일이 있다면 진실로 미리 말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창졸관에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일찍 성종을 모시고 모화관에 거동하였는데 중도의 말이 놀라니 이승근이 탔던 말을 받침으로 성종께서 기뻐하시며 물품을 하사하여 포창하셨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비록 탈만한 말이 있더라도 바치지 않으려 하며 말하기를 어승하게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니 매우 불가하다 하니 유승 등이 하려기를 성상의 하교가 치당하십니다. 의당 준비하여 길러야 합니다 하였다. 여상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1일 경수로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준 한치영의 족친 역시 이 급균의 줄래에 의하여 동성 8총까지 정배하고 또 각도 감사를 불러 효유하여 고통스런 일을 정해주어 고생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여순히 아르기를 성준 지영의 급균과 같이 모두 중안죄를 입었으니 그 족친을 주의해주는 것이 불가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여상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1일 신의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선의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할 때 혹 언론에 방해된다고 비호하여 아랜자가 많았으니 시정기를 상과에 아래를 도록하라 하였다. 여상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1일 신의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번에 설치한 목책 안팎에 다시 녹각성을 설치하라 하였다. 여상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1일 신의 세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2주를 잡아왔습니다. 여상권 1기 54권 연산 10년 5월 22일 신의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주가 전의의 정원일 때 대간청을 대고란에 짓자고 하였으니 너무도 무리한 짓이었다. 승리 권군이 그 죄명을 주에게 효유하고 이어 형벌을 감독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궁계시 앞에서 뵈는데 백간이 차례로 쓰고 머리를 매달고 실체를 돌렸다. 주는 젊어서부터 뜻을 세우고 힘써 공부하여 일찍 과거에 뽑혔으며 관계하여 고든 절개가 있었다. 그를 잘 지우며 시가 고메하고 호상하여 예사람의 기풍이 있었다. 김일손 한훈과 함께 관원에 있으면서 개연히 말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지탄 공격하듯 피하는 일이 없었다. 모호사를 만나 오랫동안 외방에 찬축되어 있다가 이때와서 추후로 죄의받은 것이다. 형 이윤과 아우 이여도 모두 당세의 이름이 있었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네번째 기사 승지 이 개명이 진연할 때 대접할 인원수를 섰사하리니 전교하기를 온문관은 입직하는 두 사람만 대접하고 대가는 전수를 대접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종이하여 대우하는 것으로 여겨 교만 방종한 마음이 생길 것이니 대사은 대사관만 대접하라 하였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최침을 형장 일백을 때리라 하였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여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각 관사의 관원 중 태만한 자를 죄주었지만 아직도 각성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인양전을 수리하는데 책임 맡은 관원이 태만할까 염려되니 제주와 승지들이 항상 가서 감독하되 저녁마다 사유를 바치고 개달하라 하였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일곱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반견의 산복을 이미 윤호하셨으니 형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명일은 국기이니 아직 가두어 두려워 하였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여덟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종께서 성주이신데도 이 덕승이 짐작으로 억적하여 말하였다. 무럿 궁중이를 짐작으로 억적하는 자를 지금 모두 중재로 다스리는데 이런 사람을 두어 무엇에 쓸 것인가 사형수로 가두라 하였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아홉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봉을 놓아 임지로 돌려보내라 하였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여덟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주은 한치형에게 만나기를 관청한 사람들을 곧 근부에 가두라 심담은 사복시 관원으로서 치형에게 관청하여 만났으니 곧 고문하게 하고 3일이 못 되더라도 다시 당직청에서 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디 파결 2개명이 다시 가서 고문하였는데 불복하였다. 연상군 일교 53권 연상 10년 5월 22일 신의 여덟번째 기사 왕이 승지들에게 묻기를 대비께 헌수하고 싶은데 별내로 행하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하니 파결 등이 아르기를 어찌 규정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 정리를 다해 거행하실 일입니다 하였다. 왕이 항상 모호에 폐위된 것을 원망하여 대비 성기기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엄지 정식의 죽음에 대비 역시 위태로워 썼다. 그 뒤 주색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의논하는 것이 싫어 비로소 받들어 효도한다고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모든 잔치는 반드시 대비에게 상수한다 하고 대골 안에 들인 물건을 쓰려고 찾으면서도 반드시 대비에게 바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혹 취하게 되면 성이나 대비 앞에서 욕설하였는데 언젠가는 밤에 술에 취하여 헝청 중에 재주 있는 자 수십 명을 뽑아 따르게 하고 사람을 시켜 종이 등농을 들게 하되 등농이의 가사를 썼는데 모두 전두를 바라는 말이었다. 왕이 직접 처용의 가면을 쓰고 바로 대비 앞에 가서 춤추고 뛰놀면 흥청에게 노래 불러 응답하게 하니 대비께서 채색주단 십여 피를 내놓자 왕이 노하여 곧 큰 지팡이를 들이게 하고 손으로 섬도를 치며 부르짖기라 너희들이 재주를 잘못 부리기 때문에 전두가 적다고 하니 대비께서 두려워하여 지금 두 피를 찾아내어 어깨에 걸어주자 왕이 기뻐서 등불을 가져다 비춰보며 비단품질이 좋다 하고 가까이 희첩에게 주고 파하였었다. 전두는 제주놀이에 대한 상품이다. 연상군 1기 53권 연상 10년 5월 20일의 시내 12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전이 성정전 기둥에 벼락칠 때 이를 보지 않는다고 가난자를 뒤따라 상고하여 주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상군 1기 53권 연상 10년 5월 20일의 시내 세 번째 기사 꽃무늬 유청색 비단 다홍색 비단 투표식과 10등은 열정을 대굴로 드리라 하였다. 연상군 1기 53권 연상 10년 5월 20일의 시내 14번째 기사 박열 이계명이 김봉을 신문하고 왔어 아래기를 천일 이이득성을 신문할 때 성상의 통감에 아실 것이다 하는 말은 내가 사실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종께서 친히 봉에게 물을 때에 봉이 말하지 않다가 건부에서 신문할 때에 신이 말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이 다섯 자라나 형벌을 받으면서도 발명하였으며 성종께서 당시 신문대로 조율하게 하심으로 그만 죄를 잇고 붙여두었습니다. 운운하였는데 지금 봉에게 물은 저 성상의 통감에 아실 것이다 하는 말은 덕승이 실지 말한 것이니 정석경과 함께 들었으므로 신문할 때 사실대로 공술한 것이요. 덕승의 발명도 형장신문을 다섯 자리에까지 하여 시추대로 조율한 것이다 하여 그 말이 덕승과 같았습니다. 성주께서 3대 이후의 성주이신데 덕승이 그렇게 말하였다. 실제 그런 것이 있더라도 신화로서는 입에 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그렇게 억적으로 말한 것이겠는가 억적으로 말하는 자를 모두 지금 중죄로 벌하니 덕승은 죄주지 않을 수 없다. 대적관리가 청촉한 일도 경솔하게 억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공중의 일이겠는가 이런 무리를 두어 무엇에 쓰겠느냐 또다시 가서 형벌해서 문초하여 오라 하였다. 열과 개명이 아래길에 내가 너 이래 정말 그렇게 말하였다면 제가 원래 중하니 형벌하여 문초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다만 덕승은 병들어 온몸에 부종이 가득하니 형벌하여 문초하는 반드시 형장하려서 죽을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라. 그렇다면 우선 형벌하여 묻는 것을 그만두고 자복하는 초수를 증거되어 받아오라 하였다. 열등이 곧 덕승이 자복한 초수를 가지고 와서 아래길에 신들이 가서 자복하는 초사를 받았을 때에 덕승이 말하기를 만일 과연 내가 말한 것이라면 그때 다섯 차례나 형벌하는 신문을 받으면서도 불복하였겠는가 형벌하여 문초하면서도 발명하기 바란다 하는데 신들이 어찌 명을 받고 가서 그 말을 들을 것이겠습니까 다만 초사를 받아왔습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덕승이 자복하여 초사할 때에 그가 말을 이렇다 하더라도 그때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다섯 차례나 형벌하여 신문한 뒤에 드디어 조율하여 주의를 정한 것이다. 그때 주의 정한 일은 진실로 알 수 없으나 대적궁종의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고 말하는 것을 지금 모두 주의를 다스리는데 제가 어찌 감히 성종께서 남의 말을 듣고 가였다고 할 수 있느냐 가사 성종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역시 입 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성종색 김자원을 씻겨가서 봉에게 묻기를 너가 서양관으로 번들었을 때 잡혀갔다니 과연 그랬는가? 하고 그만 놓아 보내게 하였다. 연산군 1개 513군 연산 10년 5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남색 비단 동자 포도 상슬란과 연변이 익음으로 그린 치마감 아홉 폭을 대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13군 연산 10년 5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로 연필상은 난신 중에도 난신인데 그 아들을 어찌하여 사죄로 처결하지 않으냐 마땅히 법에 의의하여 논제하도록 하라 이 파의 아들도 역시 살아 있느냐 아니 파결이 아르기를 당초 죄를 정할 때에 이 사람들이 아들은 모두 외방에 안치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하였으니 겨우 죽음을 면화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세자 2급교는 세력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요율 밖의 죄로 논하여 그 뿌리를 뽑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상 등의 아들을 만일 난신해 줄 내로 논단한다면 중앙형별에 사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삼정성을 명소하도록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지금 죄인들의 족친 성명을 보니 그 중에는 족친이 종친이 많다. 원산군 2개는 지휘가 높고 오랫동안 사옹원 제조를 지냈으니 정배할 수 없고 그 나머지는 정배하는 것이 가하다. 또 본공안의 사람을 얻기 쉽지 않으니 유순정 같은 물이 역시 정배할 수 없는데 다만 불주한 사람들이 법을 쓰미 고르지 못하다 할까 싶으니 본공안의 사람을 정성들에게 의논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3분 연산 10년 5월 2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어사를 내리기를 전일 선정전 기둥에 벼락쳤는데 그때 간관과 삼겅이 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변을 보여준 것이다. 고 말한 자가 있었다. 지금 죄인을 죽인 것이 많으니 만일 천변이 있다면 역시 그렇게 말할 것인가 이렇게 죽이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폭정인가 역시 정성들에게 물으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임금은 어진자와 어질지 않은 자가 있고 정사도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자가 있어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오 신하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하늘이 원래 아는 것이니 어진 임금이라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줄 것이오 어질지 못하다면 하늘이 어질지게 할 수 없는 일로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위로 논할 수 없는 일이다. 천번에 삼겅대관인 자들이 말하기를 천변은 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를 보게 된 뒤에는 또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여 웃으려 한 것이다. 지금 우박이 왔는데 가령 가을에 우박이 오더라도 다시 그렇게 말하는 자 있을 것인가 대저 하늘에서 재변이 있으면 제왕이 공구수성한다. 그러나 아무 일이 잘못되었다라 잘못되어서라고 지적하여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 죄 있는 자를 죄주는데 이것이 어찌 폭정이겠는가 하였다. 유순 허침 박승질이 아래기라 근래 풍속이 각박 험악해졌으니 죄인을 배는 것은 군왕으로서 당내니 할 일입니다. 설사 참변이더라도 누가 감히 다른 말을 하며 누가 감히 폭정이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인심이 안정되었으니 큰일 같은 것은 그만둘 수 없지만 작은 일은 뒤조차 논하지 않더라도 인심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교에 이르시기를 죄인의 족친 중 무죄가 탁월하여 한지역의 변경 방비를 담당할 자나 국사를 봉행할 수 있는 자가 있어 그 몸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정배에 보낼 것이 아니다 하시어 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르게 하시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십니다. 또 윤빌상의 죄는 그때 경안법으로 논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면하게 된 것이니 이 극균의 예의에 의하여 논하여 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적 풍속이 바로 잡히려 하면 반드시 2, 3년 혹은 10년 뒤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인심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2, 3년이나 10년 뒤가 아닌데 어찌 갑자기 인정 안정될 수 있겠느냐. 필상이 선조에 붙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모아드렸고 또 왕비를 패할 때 불가하다고 간하면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보존하내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니 그 아들을 남겨두어 소용이 없다. 경연에서 아린 것을 작은 일은 추구로 논할 것이 없지만 큰일인 즉 지금 패단스러운 풍속을 거쳐 없앤다 하여도 인심이 아직 바른대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어찌 뒤조차 논하지 않을 수 있으리야. 또 이 덕승은 성종께서 하지 않은 일을 짐작으로 말하였다. 설사 성종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신하라서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없는 일이겠는가 그때 성종께서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추구로 논할 것이 없으나 이는 큰일이기 때문에 죄주려한 것이다 하였다. 정성들이 아르기를 덕승의제는 성상의 하교같이 당하시옵니다. 유승준, 덩과 같이 조심하여 국사를 받들고 재주가 있어 쓸 만한 자를 표를 붙여 개포만한 것이 없다 하리까 아니 잔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정성들이 곧 쓸 만한 자를 뽑아쓰고 표를 붙여 아르기를 성전의 족진 성세명과 성세수는 모두 재상으로 쓸만하고 한지영의 족진 한충유는 역시 당상에 이르렀으며 한급은 중국과 교수반은 문서 쓰는 일을 전담했고 한유는 무재가 탁월하며 한세환은 재주 있는 문신이며 윤필상의 족진 윤섭은 필상은 먼지반인데 성종의 의배인이니 어찌 나라의 의배인으로서 도리어 먼지반을 따르겠습니까 유성유는 역시 무재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버릴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과연 경들의 아른바와 갓도다 곧 불러 효유하기라 너희들을 지금 특별히 놓아주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인군을 섬기라고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엠자 네번째 기사 찬교하기라 지금 풍속을 고치는 뒤에 세수의 한 사람들이 반드시 국과일에 대하여 시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적바여 고하게 하라 또 감찰들이 각 관사를 분담하여 감찰한 뒤에 사사로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라 오늘 아무 물건이 대굴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대가 내게 효유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엠자 다섯번째 기사 찬교하기라 한치영의 친족준 한확의 자손은 정배하지 말라 하였는데 확은 곧 소해왕후의 아버지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엠자 여섯번째 기사 의검부에 찬교하기라 윤폐상의 아들 윤숙, 윤희, 윤준을 낭청을 보내어 베이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엠자 일곱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가 급보로 아르기를 보내 세골에 지진이 났습니다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엠자 여덟번째 기사 찬교하기라 이익익균, 이세자, 윤필상, 한세영, 성준, 어세겸 등의 족친을 고생하게 하여 그 후손을 징계하여 하는데 소재지의 수령들이 국법을 받들지 않고 사정에 따라 비유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각각 소재지에서 일시키고 엄하게 규찰 단속하되 만날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가 감사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인자 아홉번째 기사 강도가 동쪽 성밖에 사복시마를 약탈하여 갔는데 잡게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내관, 김계정, 최침, 이공신, 김세를 각각 태해 40을 때리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또 원체 기사 전교하기라 한치형의 족친 중 두 대비 및 중궁의 족속과 가까운 자위에는 모두 정배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죄인의 족친 중 성세순 형제 등은 정배하지 말라 또 자순 왕대비와 소혜 왕의 동성 사촌 친족과 중궁의 이성 오촌 친족도 모두 귀양 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침선비 10인을 대굴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네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옥장 칼린을 불러다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가는 꽃무늬 다홍색 비단을 사들이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여섯번째 기사 연산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한경도 감사 민효정이 중평을 찾기를 청하니 그대로 쫓았다 이보다 앞서 정미수가 감사로 있을 때 어느 사람이 고압기를 평안 함경 사이의 산마리가 뚝 끊어진 속에 중평이라는 평탐하고 넓은 곳이 있는데 백성들이 많이 도망해 가 산다고 함으로 미수가 정부에 그대로 괴문하니 두세 번 찾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때 와서 효정이 또 청하여 찾아봤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다 혹은 이르기를 옮겨온 백성으로 도망간 자가 잡히게 되자 죄를 면하기 위하여 칭탁한 것이다 하고 혹은 실제 그런 곳이 있지만 찾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일곱번째 기사 죄인을 벌라고 형정 때릴 때 옆에서 보며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검하는 법을 세웠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4일 개척 여덟번째 기사 내관과 조중관원으로 향리에 물러가 있는 자를 취재하는 법을 세웠다 이때 나라의 일이 매우 잘못되어 사람마다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런 법을 세운 것이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5일 값인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정 침에게 가자 하였을 때 상소하여 침이 한문에 문 안들였다고 지적할 말 한 자가 있었으니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5일 값인 두번째 기사 삼정승민 의금부 당상 김감 정미수 승지 박열 권균을 시켜 강효석 등 시빈과 김극혜 등 사인을 당직청에서 형벌하여 신문하였는데 모두 불복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5일 값인 세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내관 김세필의 양부 최결을 세번 복심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차명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5일 값인 네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덕승 정인인을 오늘 형벌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5월 25일 값인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반견을 사명하여 머리를 매달고 시체를 돌리되 내관들을 차례로 서서 보게 하고 찌를 달되 아래는 말이 잘못되고 불공하였으며 죄를 논할 때 또 거역한 죄다 고하라 하였다 좀 이따가 정원에 전교하기를 니 덕승은 선왕조에서 이미 죄를 정하였는데 지금 추후로 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형벌심이 부당하다고 논하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이는 크게 그렇지 않다 대적궁중의 일은 작은 일이라도 억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성종께서 누구의 관청을 들었다고 하였으니 되겠느냐 설사 성종께서 과연 그런 일이 계셨더라도 신자의 도리로는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성종 때는 대간과 홍문간의 어린 선비들에게도 언충이 지극하여 허물이 있으면 너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그만 교만한 마음이 생겨 과인 때에 와서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고 말하기를 경솔이 하니 지금 고치지 않고 또 후대에 이른다면 나중에 폐를 다시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그리고서 사직이 어찌 될 것이냐 그래서 덕승에게 죄의 줄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니 성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 역시 반드시 일이라 하실 것이다 하고 이어 손수 덕승에게 달 죄명의 질을 서서 내리니 성지들이 아르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성지들이 하는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물으라 하니 박일이 다시 아르기를 설사 궁중의 일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억측으로 없는 일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풍속을 고치는데 의당 주의를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관 전헌과 승지 파결 권균이 가서 감독하여 형벌하라 또 죄명을 서서 널리 백관하게 보이며 꿇어 엎드려 신을 칭하며 이름을 쓰게 하되 불공한 자가 있으면 아르도록 하라 하였는데 덕승에게 단지의 죄명은 전임 간관으로서 성종을 경후리 여겨 억측으로 궁중이를 말한 죄다 하고 정인인의 죄명은 특별히 제주 목사를 제수하였는데 그곳이 험하고 먼 곳을 꺼려 병을 칭타고 사피했으며 응제실을 한 수도 지어 혼자만이 여러 사람과 다르게 하고 또 내 동포에 공상하는 데 쓰는 밭을 주어 지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깨달아 무죄한 죄다 하였다 덕승은 성품이 순후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드러난 이름은 없지만 역시 실수한 일도 없었다 인인은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늦게 장문겁지 않는데 사람 대미 옹조라의 큰 뜻이나 지조가 없었다 그 모친이 일찍에 병난 지 여러 십일이 있었는데 마침 봄철을 만나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 노니 사람들이 매우 경박하게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가비녀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골란 별연 역시 경사인이 통상복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하다 관직 품계에 따라 모두 사라 능단은 입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큰 노트 목욕통 4개를 튼튼하고 두껍게 주저하여 탄일 잔치까지 대골로 드리라 하였다 목욕통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오정대 대비전에 진연하고 종재의 이품이상과 승재훈은 홍문원에 입직한 두 관원 및 입직한 여러 장수와 대사원 대사관 등을 명전던들에서 대접하며 풍악 2등을 하사했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장학원 제조 임승재가 풍악을 연주한 기녀 중 곱게 단장하지 않은 자 구인을 적어하리니 전교하기를 잔치가 파한 뒤 건물에 가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전체를 파한 뒤 승지 2개명에게 전교하기를 기생들이 북치는 것이 엄둘에 맞지 않으므로 물어본 적 북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북치는 연습을 하는 자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평시에 어찌 북치는 연습을 많이 시키지 않았는가 하여다 계명이 아래기를 해당 관원을 군문하고 또 다수 북치기를 연습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진연할 때 대비전에 들이 수주 30필 무명 100필 정포 102필 흰모 10배 20필 올해 묵은 무명 100필 호초 2섬을 대굴로 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여섯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한 승부 호조에게 성 안의 집값이 무려 1,500필이 되는 자리를 고찰하여 아래게 하였는데 이때 12여 집을 구득하여 도면을 그리 아래니 전교하기를 우상과 절중 장 절중을 장 1백대에 쓸 만한 집 세체를 내 수사해서 사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일곱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충청도 강사에게 효유하여 황관으로서 불교 믿는 자를 널리 알아서 아래게 하였는데 이때와서 관찰서 안침이 겉보로 아래기를 충주사는 내건 안우상이 향적사를 원당으로 하여 전토를 시주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우상과 절중을 장 1백대를 때려 충군하라 하였다 이어 절을 헐고 기물을 관으로 들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6일 을미호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풍속이 각박하고 인심이 간사하여 내관 같은 자들로서 제 몸 편하기만 도모하여 거짓병을 칭탁하고 시골에 사는 자가 혹 있을 것이오 심지어는 조사 역시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니 각도감사에게 거짓병이다고 칭탁하는 자를 고찰하여 통유리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장학원에 전교하기를 전에 초금을 잘 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잘 보는 자가 없다 이는 반드시 싫어하고 끌여서 그러는 것이니 공인들에게 널리 찾아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종성부사 이지방가 덕천군수 김옥견이 배사하였다 선교하기를 승정원에서 근실하고 조심하여 공무에 헌납 헌신하라는 뜻으로 효유하고 또 아무달 아무날 군수 누구가 본교하였다고 이름을 써 문부를 만들어 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장학원에 전교하기를 하여 아들 홍언증을 외방으로 내보내라 하였다 아 홍언증이 충신이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선교하기를 인양전을 수리할 때 도승지 조하승지 우승지와 색승지들이 역사를 감독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예의로 고쳐 바로잡는 것이다 무릇 거들에 있는 불경 불공한 말을 한다는 모두 죄 주었는데 저늘에 이런 죄를 범한 자로서 만일 누락된다면 이는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이다 비유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 속에 생장하면 반드시 그 해를 입게 되는 것과 같아 조종에 선한 사람이 있더라도 마냥 악한 자와 가지게 되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반드시 뽑아 없애야 할 것이니 정성들에게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라 또 저는 성경관에 배우는 것을 보러 갔다가 비를 만나 황궁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비 오더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자와 사냥 갔다 아침 밤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환자가 있었으니 모두 고찰하도록 하라 아이고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7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미젤과 중환제를 범하고도 서울에 산다니 외방으로 내보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상세쓴의 형제의 아들 사위가 얼마나 되며 그들의 궁중의 족친들과 관리한 여부를 상과해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9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별감의 각 소임으로써 조사의 집 여종에게 장가된 자는 만일 그 철을 버리면 그대로 일 보고 버리지 않으면 내쫓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고한 정효창이 왕의 친족에 장가들어 아내 삼았으니 장 일백을 때려 먼 지방으로 귀양본을 쫓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7일 병진 1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언연 죄인인 무풍정 이총과 이극균 한세형 상준 이세자 등의 집에 왕래하며 간알한 별감의 각 소임과 악공을 고찰해 아래라 또 무릎 거둥할 때 조사가 혹 음료를 별감의 각 소임들에게 달라고 하여 마신 사람들이 그로 인연하여 서로 왕래하는 것을 일체 커마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장사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특승의 아들을 신징의 아들의 예의에 의하여 장 80을 따르면 지방의 종을 삼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장사 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백경을 장때리되 승지 2개명이 가서 감독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장사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상을 정해 전에 보증 석방하게 하였는데 다시 가두고 문초하라 하였다 승지 2중순이 아래기를 상이 공초하기를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대골에 나가 무난하는 외에는 일찍이 남의 집에 왕래한 일이 없으며 집에 있더라도 일찍이 손님을 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의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이 직접 전파하지 않았더라도 제조가 되어 아래 사람을 감찰하지 못하여 전파되게 하였으니 이 역시 그러다 직접을 거두고 먼 외방에 안치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네번째 기사 최기를 궁기시 앞에서 뵈는데 전교하기를 내관들이 나가보게 한 뒤에 머리를 매달되 찌를 달기를 고자 아닌 자를 가져다 양자를 삼아 속여 내관이 되게 한 죄다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참교하기를 상세순과 그 형제의 아들을 모두 정배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정사 여섯번째 기사 통이 높고 차행이 낮은 새의 양식 갓 하나를 내리기며 이르기를 평시서에 주어 갓쟁이를 시켜 이 모양 그대로 을고 만들게 하고 사헌부와 예조에서 옛날 모양의 것을 겁난하되 범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정사 일곱번째 기사 참교하기를 내관 박중달관 존우충을 당직청에 내려 장팔십을 때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정사 여덟번째 기사 참교하기를 근자의 도둑들이 진성하는 물건도 감히 급하라니 없어질 때까지 절도초범이라도 심한 들은 죽이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이 도둑이지만 역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마땅히 잡아 배고 용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정성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유승등이 하르기를 절도초범을 극형에 처하는 것은 과정할 것 같습니다 법에도 세번 범한 뒤에 사용하니 이것은 두번 범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8일 정사 아홉번째 기사 정미설을 승정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최응형을 공조참판 이송을 한승부 조하윤 반 우영을 우윤 남궁찬으로 강원도 감사 송여혜로 예조참위 박삼기로 병조참위 임유경으로 형조참위 최관으로 공조참위 이과로 성경관대사성 성세순으로 사관은 대사관 강혼으로 홍문관 직제하 윤언보로 사헌부집이 최혜로 사관은 사관 정혜환으로 홍문관 부언교 정붕으로 교리 홍경주로 사헌부집형을 삼았다 연산군 1기 53건 연산 10년 5월 28일 정사 10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평족신 종익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1기 53건 연산 10년 5월 29일 무호 첫번째 기사 전교학이라 상의원 제용감의 남색 수주 각 200필과 흰색 대초 각 50필 의용구 호초 10섬을 대불러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건 연산 10년 5월 29일 무호 두번째 기사 전교학이라 내관 최호우가 어전에서 일은 섰으니 당직청으로 내려 장 80을 때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건 연산 10년 5월 29일 무호 세번째 기사 전교학이라 오늘 좌우 엉방으로 해검 새 사냥을 하게 하되 두 엉방에 각각 갑사 정병을 400명씩 배승하고 50명을 부장 1명으로 통솔하게 하며 또 겸사박 10인 내검이 70인을 보내되 선정관 이식 등 4인에게 승명패를 차고 부장들의 근무태만을 고찰 단속하게 하라 하였다 정원에 묻기를 이익익균이 전에 경련에서 말하기를 위의 차사가 사람을 간복시켜야만 아랫사람들이 간복한다고 하였는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인군이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격균은 이미 배었지만 그 족성은 혹 형장때리고 따로 논제하는 것이었다 아냐 정성들을 불러 물으라 하니 이계명 강제님 손주 이충순이 아르기라 이는 신화가 참아 하지 못할 말인데 격균이 감히 말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듣고 보니 놀랍게 이럴 때 없습니다 사람 그 사람 및 친족들은 모두 참영하였지만 족속으로서 죄 주여야 할 자도 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정교하기라 격균의 족속을 형장 일백을 때리라 하였다 유순 허친 박승질이 아르기라 격균은 죄가 중하고 은사 역시 매우 거슬리였으니 그 족전을 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친소를 헤아려 죄를 경하고 중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르기까 하니 찬교하기라 족진 중에 연좌 되는 자는 형장 일백을 때리고 정배할 자는 형장 팔십을 때리라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29일 무호 네번세기사 이계명 강증 손주 이충순이 아르기라 정침을 가자 할 때 대간이 상서하여 탄핵 논박한 것을 고찰하니 소장 하나가 있는데 다만 무난했다는 말을 기록하였고 정침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비록 정침의 이름을 바로 쓰지 않았지만 소장 중에 모여들어 무난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 이는 바로 위를 능멸하여 말한 것이니 그 상서가 이 덕순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였다 정성들이 아르기라 그 상서 중에 모여들어 무난했다는 말을 보니 대개 먼 친척으로서 무난한 자를 말한 것이요 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정침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침을 가자 할 때 일인데 그때 대간이 민휘 윤금손 김철령 신선문 권은 조세보였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라 민의 등을 의검으로 군문하게 하라 철령은 이미 죽었고 손문은 기양 같지만 잡아다 군문함이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연산군 1기 53관 연산 10년 5월 29일 무호 5번 쪽에서 전교하기라 무호 5년 범죄인 이 총을 두어 무엇에 쓸 것인가 옥에 가두게 하고 홍식 역시 가두며 그때 연루된 사람을 서로 고찰라 모두 가두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중흥동 과 저자도에서 놀며 잔치한 사람들의 추원을 사무라의검 찾아드리게 하라 하였다 밤에 판의검 부사 긴감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라 중흥동에서 놀며 잔치한 사람 중 표표하게 이름이 나타난 자를 먼저 옥에 가두고 차차 추원을 상구하여 연루된 사람들을 도성밥 문박 이라도 표신을 가지고 가서 유문하고 잡아 가두라 하였다 연상군 일기 53분 연산 10년 5월 29일 무호 여섯 번지 기사 의검부에서 죄인 족속을 정배한 단자를 가지고 아래기라 족진 중에 어린 자와 예방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한 자는 지금 미처 정배하지 못하고 우선 260여 인만 서서 아랩니다 다만 성준의 형 성숙은 청맹인데다가 나이 70이 넘었는데 배소에 는 가야 하겠습니까 아울러 형장 때려야 하리까 또 준의 오촌 조카 세적 세덕 귀년 등은 모두가 미친병이 들어 항상 사람을 해체려 하기 때문에 그 집에 단단히 가두어두었는데 배소로 보내더라도 진실로 이해를 시킬 수 없고 먼 길을 끌고 갈 수도 없으며 육천 손자 성인은 나이 아직 철부지요 또 전신불수인데다가 살이 물러 터졌는데 이런 중병을 가진 유들도 모두 정배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성은 형장 때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중병이 있더라도 모두 정배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3관 연산 10년 5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도총부 및 약방 화약구 서서 북서가 모두 대굴에 가까우니 옮겨 설치하도록 하되 도총부는 진선문 밖 행랑 안으로 옮기고 약방은 향실로 옮겨드리고 서서 북서는 각각 따로 요건문 밖에 짓되 서로 거리가 멀지 않게 하며 화약구는 옮길 만한 것으로 옮기고 때 화약은 우선 왜 화약구에 간직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3관 연산 10년 5월 3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승지와 정성들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국상 때 놀며 잔치한 사람들을 가두게 하였는데 이 역시 군상을 업신여게 한 짓이다 지금 풍속을 바로 잡는 때인데 남겨도 무엇에 쓰려 그때 함께 간 악공이니 기생들 역시 갔다 그러나 기생은 아니어자라 혹 남자에게 끌려서 간 자도 있을 것이니 깊이 논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풍악을 연주하는 일로 궁중에 출입하였으므로 놀며 잔치할 때 궁중일을 전하여 말할 일이 없지도 않을 것이니 형장 일백을 때려 관비로 정속하고 악공은 음악을 잘 하지만 어찌 다른 사람이 없으며 남겨둔들 역시 소용이 없다 또 홍식은 궁중일을 누설하였으며 이 총은 종친으로서 조사들과 사귀어 결탁하였는데 모두 남겨둔들 쓸데가 없으니 의검비에서 총의 머리를 배워오고 가산을 몰수하며 거처는 관비로 정하여 붙이고 아비와 동생은 형장 일백대를 때려 먼 외왕에 안치하게 하라 식도 차명에 처하고 그 집을 몰수하며 아들 홍세필 역시 차명에 처하되 모두 운을 실행하며 승계가 가서 형벌을 감독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일찍의 사기를 보니 재산과 대간이 항상 그 인군을 권고하여 요순의 정치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인군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나 착하고 악한 것은 놀래 천성으로 되는 것이지 신하의 말을 듣고서 고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인군의 하는 일을 어찌 말해서 되느냐 누수라는 폐단한 관계가 매우 중하다 식은 직위가 승지에 이르렀으니 언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공중이 이르 이렇게 발설하였으니 거제가 참으로 깊다 식이 사간 일대 그 아우 홍하니 전한으로 산 때 상수한 일이 있으니 그 소장을 급히 상과에 아래라 하니 승지들이 아르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총은 풍위가 준수 명랑하고 시를 배워 문장이 아취가 있으며 거문구 타기를 잘하여 당시 명사들과 사귀어 놀았다 집을 양아도 가위에 짓고 세상일을 접하지 않으며 날마다 고기 잡고 낚시질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항상 작은 배 하나를 타되 거문구와 술을 싣고가 종일 돌아오기를 잊으며 취하면 거문구를 타고 시를 얽어 아무런 음매임 없이 새 속 밖의 생각을 가졌다 뒤에 죄를 잃고 유락하면서도 거문구를 가지고 다녔으며 여기저기 옮겨 귀양 다녀 거의 죽게 되었어도 일찍이 건심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하지 않았다 함께 놀던 사람 종실 수천정 명량정도 모두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 하기를 즐겼는데 명량은 청구학의 시를 다루었으며 수천은 비파와 현금을 잘 타 당대 제1인이고 또 시를 잘 지었으며 어버이 성기기를 효성으로 하여 녹을 타면 반찬을 마련하는데 다서 복량하였는데 모년 사월을 본 뒤로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귀어 노는 일을 끊고 다만 어버이 복량하는 것으로 삼았다 남효온이라는 이의가 있어 널리 배워 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성중 조의에 일찍이 글을 올려 이를 말한 뒤로는 거짓 미처 매설하지 않고 자호를 추강 거사라고 하였다 문장을 공부했는데 시각 고구하여 당나라 문인들의 기풍이 있었다 때로 총과 함께 놀면서 현금 물을 지어 찬양하였고 추강집이란 저서가 있다 또 유종선이란 이가 있어 역시 총과 함께 놀았는데 널리 여러 글을 읽어 명문과 의리를 이야기 잘 하였으며 또 불경에 통달하였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젊어서 부모를 여의고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 전지 가옥 노비를 모두 그 누이에게 밀어주고 여러 사람을 유람하다가 거의 10년이 되어 돌아와서도 장가들거나 별설하지 않았다 좀 있다 모년 사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또 몸을 빼나가 사방을 두루다니며 놀았는데 항상 작은 비파를 가지고 다니며 아름다운 산스를 만나면 그만 앉아 한동안씩 타다 가곤 하였다 이때부터 발을 서울에 들여 놓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동방사기 조종과 저자에 숨는다 하였는데 이는 참 언자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뒤에 친구가 경상도에 가보니 그가 가지고 다니는 검은거나 사적도 다 없애버리고 막연히 무엇 하나 몸에 그치 지닌 것이 없었는데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미 명교 중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연상권일기 53권년 30년 5월 3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말은 짐작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어 말하여 될 일도 있고 말해서 안 될 일도 있는 것이니 가깝고 친밀한 곳에 있으면서 공중일을 보고 그 그런 줄을 알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찌 숨길 것이랴 이때 후원에서 활소기를 구경하는데 마침 집돼지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연히 쏜 것이다 이것을 보았더라도 마음으로나 알고 말일이지 어찌 입 밖에 내야 하는가 그때 홍문관 상서를 급히 상고하여 아래라 홍식은 아직 형벌하지 말고 홍문관 우원 상고하기를 기다려 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승 등이 홍문관에서 상서했던 사람 부재학 이승건 전환 홍한 은교 이승공 부은교 장순선 교리 김전관 남궁창 이과 부수찬 권민수와 송음 저작 이자 정작 성중음과 홍은충을 고찰하이 아내니 장교하기를 노방에 있는 자는 잡아오고 서울에 있는 자는 빈청으로 잡아다 공문하되 만일 실지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형량 신문하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3번 연상 10년 5월 30일 기미 네번째 기사 유순 허친 박승질의 어게 하기를 국상 때 놀며 잔치한 것은 중한 죄인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악공들은 사리를 아는 자가 아니니 사등이 께 죄를 논하는 것이 어떠하니까 홍문관은의 죄 역시 중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청한 자와 따라한 자를 분변하여 죄주소서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큰일을 하는 자는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니 지금 중제로 논해야만 괴하겠다 뒤에 역사를 쓰는 자가 반드시 시비하는 논이 있을 것이나 어젯 그 후세의 사업비를 생각하겠는가 하였다 연상군 1교 53번 연상 10년 5월 30일 기미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임 등은 다 놓아주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3번 연상 10년 5월 30일 기미 여섯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리기를 중앙동에서 놀며 잔치한다는 주부 윤채 생원 정진과 악공 정옥경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 세사람뿐이겠느냐 반드시 연료자가 많을 것이니 끝까지 신문하에 취해주게 하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3번 연상 10년 5월 30일 기미 일곱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늬 없는 비단을 여러가지 색마다 각 일곱 회씩 짜서 드리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4번 연상 10년 6월 1일 경신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연상군 1교 54번 연상 10년 6월 1일 경신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자양각에서 대비께 진연하려 하는데 트이지 못하였으니 고치고자 한다 하며 영의전 유승 등이 아르기를 지존이 피서하시는 곳이 그랬으면 안 되우리다 하였다 연상군 1교 54번 연상 10년 6월 1일 경신 세번째 기사 의장이 깨끗하지 못한 여기의 주암이 파나하기를 장 80으로 결단하더라 가난할지라도 오전에서 그래서는 안 되니 지 아비도 아울러 공문하여 주해주라 옛그레 다시 화장하고 다음 오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 지 아비가 없으랴 역시 상과에 아르게 하라 하였다 승기 이충순이 여기에 지 아비의 이름을 서살이니 선교하기를 승량비는 장 60으로 감하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4번 연상 10년 6월 1일 경신 네번째 기사 명하여 새해 저포 50비를 들이게 하였다 연상군 1교 54번 연상 10년 6월 1일 경신 다섯번째 기사 유순 허친 박승길 김감 김수동 이계남 정리수 박열 권균 이계맹 이충순에게 명하여 이극정 유재 및 장순선 이희과 김정 정원민수 남궁찬을 공문하게 하였다 극정의 공초에는 내가 제 말을 가진 일이 없으므로 빌려간 사람도 없다 하고 유재의 공초에는 정성이 아린 것은 임술연 사물이었는데 쟤는 10월에야 절도사의 측에서 갈렸으니 납삼아 복이 항영윤에게 말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곧 조안에 판화하기를 이 사람이 이래 관계 되지 않았으니 놔보내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4번 연상 10년 6월 1일 경신 여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진 연천은 중존에 처치하여 하지 하거니와 악공 정옥경은 조율하여 아래라 하며 도승지 박열이 아래기를 차명에 차오리까 교형에 차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진등은 부관능지하고 옥경은 참함이었던지 정성에게 물으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4번 연상 10년 6월 1일 경신 일곱번째 기사 장순손 등의 주안에 판화하기를 이 성근 홍안은 그 일을 앞장서서 주장하였으니 부관 참시에 가산을 정몰하고 그 나머지는 장 일백으로 결단하여 원방으로 부처하라 또 홍세필의 말의 근원이 나온 것을 참고하여 아래라 하며 정미수가 아래기를 그때의 성의안이 낭청으로서 추국에 참여하였으니 불러서 들으소서 하였다 희안이 아래기를 이에 앞서서 천안의 경명이 난안을 고하였으므로 군문하였더니 홍세필의 말이 아제비 홍안과 아비 홍식이 마주 대하여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식부자는 차명에 처하고 승근 한 등은 부관능지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죄인의 행형 결장되는 승지가 가서 임석하여야 한다 하였다 승근등이 홍안에 있을 적에 화살에 맞은 대지가 후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상처에 이를 가하나 했으며 새필이 또한 이를 퍼뜨렸으므로 이명이 있었다 장원의 장교하기를 신하의 도리로는 들은 것이 있더라도 못 들은 듯이 하고 본 것이 있더라도 못 본 듯이 하는 것이거나 함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는데도 말하는 것이 옳으며 식등은 이재로 처형함이 어떠한가 하며 승디 파겔 등이 아르기를 이사람들이 말한 바가 크게 그릇되었으니 이로써 논당함이 참으로 마땅합니다였다 하는 굳세고 고듬이여 지조가 있어서 평행에 나쁜 것을 미워하고 바른 것을 지키니 남이 도리어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서 범하지 못하였으며 남의 나쁜 것을 범해 용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남들이 허니 끓였다 연상분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8번째 기사 정원에 잠교하기라 대제 사람이 학문은 넓을지라도 이를 행하는 데는 그렇지 못한 것은 곧 천상 때문이다 대보임은 옛사람이 임금을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라 반드시 벽에 걸게 하여 드나들며 보고 반성하게 하였으나 어찌 이렇게 해서 그 성품을 바꿀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관사하고 불청한 것은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는 사람이니 잠개예를 지어서 모두 관사에 걸고 도날들적의 경계를 삼게 함이 마땅한데 어떠한가 함에 파결등이 하려기를 상의 분부가 참으로 마땅하십니다 하니 천교하기를 위를 없이 여기고 말을 누술함과 여염에서 재상을 비평한다는 뜻으로 지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9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윤채 장진의 자식은 결정할 종을 만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10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장순손 등 및 이총의 아비와 형제를 당직청에서 결정하되 승지 박열 권균 내건 김자원이 함께 감시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11번째 기사 승지 이충순이 아르기를 처형된 사람은 효수하리까 전시하리까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12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이제부터 처형된 사람의 자식은 의뢰 결정하여 종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13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영의정은 회사의 관원과 더불어 제색 장인을 거느리고 곧 영강문에 가서 명을 기다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14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이총의 아비 우산군 이종 및 형제는 결정하여 원방으로 유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2일 16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장죄를 범한 죄인이 거의 다 달아나 숨은 것은 또한 위를 없인 여긴 것이니 가등하여 죄를 다스림이 어떠한가 하며 영의정 유승 등이 아르기를 상의 분부가 참으로 마땅하십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함경북도 절토사 고용산에게 가섬을 특가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함은하기를 이제 죄인들을 중전에 처치하면 중애가 놀라워하지 않으리야 인심은 갖지 않아서 혹 다른 뜻을 품는 사람이 있으니 풍속의 태폐는 너그러운 정치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사이 시행하는 것이 포악한 정치에 가까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풍속을 바로 잡으리야 하며 파결등이 아르기를 이제 죄를 입은 사람은 죄명을 써서 효유하며 누가 놀라워하리까 신등이 봐올건데 풍속이 이미 크게 변화해 대소 신민이 누구나 마음을 고쳐서 저마다 직본에 성실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풍속이 어찌 문득 변할 수 있으려 천천히 십년을 살핀 뒤에야 그 변함을 알 수 있으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군 연산 10년 6월 2일 16 4번째 기사 정미수에게 승마 한 피를 내렸다 연산군 1기 54군 연산 10년 6월 2일 16 5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정몰한 인간을 내수서로 하여금 추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군 연산 10년 6월 1일 16 6번째 기사 내간 김자원 승디 파결 권균 등에게 명하여 이 수공에게 결정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고 이어 선교하기를 수공은 일찍이 무원인의 중교를 지었으며 그 사람들이 재주를 믿고 마음씀이 바르지 않으니 죄를 결단하여 멀리 귀양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군 연산 10년 6월 2일 16 7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가야금 현금 비파 갈고를 대내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군 연산 10년 6월 2일 16 8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영원은 비어야 하며 옥송이 많이 쌓여서는 안 된다 지금 사수 및 사송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그때 왕이 지나친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아서 징렴은 번거롭고 급하며 형벌은 몹시 혹독하였으며 옥송이 쌓여서 소결된 것이 없고 중애가 해이하여 판결하지 않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어찌 바람든 미칭왕이에게 내 일을 가려주라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이 구류된 지 여러 해가 되어도 석방되지 못하여 전 옥서 의검부에는 허물없이 잡혀서 묶여있는 자가 이루어셀 수 없었으니 이번에 갇힌 사람을 염려한 정교가 어찌 본심이었으랴 하였다 감사합니다 아멘